자 가겠습니다 우리 또 정현이랑 또 뭐야 다잉랭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냐고 아니 조교 했었다고 영어 조교 아니 근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케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니달리 잡았어 끝났어 이거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즘엔 니달리 장난 아니죠 요즘 초록강탈 들면서 특성 룬 다 바꾸고 지금 뭐 한굴 탈퇴했다 거의 그런 느낌이지 야 뽀비 안오네 에? 뽀비 혼자 게임하네 아 우리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추천 안하신분 한 번씩 갑시다 우리 방송은 추천이지만 한개도 없습니다 정현이 방송은 한 몇십개 있더라 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식업했다 아니에요 형님? 뭘 아니야 니 아까 뭐 40개 뭐 몇개 남았습니다 이러던데 어 몇개 남았네요 말하면서 어? 이상 알락망구 끼던데 카타 좋아 블루도 필요없는 챔프 좋아 카타리나네 우리 카타리나 한타 기여도가 오지죠 어 한타 기여도 믿고 가야되 이거 상대전거 일단 신짜오입니다 니달리 대 신짜오 어 한개야 한개 어 뭐야 어 뭐야 어 여기 키 못 바꿨다 너무 급해가지고 아 이거 케일 이거 될라나 상대가 형님 이거 케일 이거 라인 미는 챔프랑 진짜 탑만 파시면 진짜 이거 게이득 여기 스킬 자체가 라인 미는 챔프 어 알아라 알아라 이 케일 해봤어 나는 근데 이제 팀 안믿기로 했는데 나 내 동선대로 갈건데 아니에요 형님 그것도 자신만의 방법을 고수해도 이거 왜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아 가죽게 이렇게 말하겠다 아 이거 세스도 못먹네 이거 아 큰일났네 야 그 이쿨타임 때 노려봐 초반에 이쿨타임 오잖아 안되죠 형님 그게 어떻게 돼요 디나이 당한앤데 요즘에 케일이 승률이 굉장히 높던데 암살자 상대라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궁때문에 그렇지 나도 케일 좀 연습해볼까 생각중인데 디디해서 어? 어 핑 튄다 잠깐만 어 잠깐만 안된다 아이고 바텀 졌네 자 또 이런 맛이 있어야 또 게임 재밌는거죠 어 저 핑이 너무 튀는거같은거 아닌가 상토를 왜이러지 그냥 내가 못하는거네 게이드 와우 이게 안맞구만 일단 마나좀쓰게하고 블루 먹었어 상대 아유 아프다 빨라마 강나오거든 나왔어요 형님 잡았어요 이거는 빨리 형님 이길거같은데 싸운 타운 나이스 아 까비 형님 그 내가 패시브 그 평타라서 이거 까비 제가 빼라고 말해야됐었는데 이거 무조건 잡는다고 이거 W 한번 나는 그 못잡을 줄 알아서 W 한번 일부러 썼는데 어 빼야돼 괜찮아 괜찮아 네 제가 평 패시브 모으고 딱 평타인데 나 이제 초록강타가거든 이제 시야 계속 밝힐테니까 갱 이제 안당할 일은 없어 이제 내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네 근데 초록이가 진짜 좋아 나이스 나이스 탑미드만 살리면 돼 이거 아 졌다 죽었다 아 죽지마 어 살았다 나이스 잡았다 아 아 슈밤 환대 아 드럽게 아깝네 저거 산게 어디냐 살았으면 됐어 신자호 체력이 라임프리즘 걸고 아 이거 탑을려나 아 저 W 힐 때문에 사네 아 아깝네 다풀빛 채우고 카타 갑니다 저도 가요 아니네 가 뺐네 여기 신자호 신자호 여기 개이득이네 이거 형님들 오오 케이치 갔다오고 신자호가 미드 아니면은 저쪽 미쪽 탑 카타 잘하는데 카타 괜찮은데 카타 괜찮아요 신자호가 지금쯤 탑에 갔을거야 만약 계속 달렸으면 저 뺄려구요 일단 망령의 두건 끄고 어 미드이네 나이스 짜장 뚜벅이에 한개 뒤쪽에 짜장 뚜벅이 별 귀엽네 말 어어? 야 카타 유스키 스릴있게 게임하네 역시 카타리나지 궁 빠졌나 얘 궁 빠졌겠지 형님 그대로 탑 아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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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짜오 정글링 안하고 갱만 다니는데 형님 쟤? 랩에서 안되니까 거의 소름각인데 네? 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망령의 두건 떠서 안달죠 형님 창 한방 있거든 나에게는 한방에 창이 있다 잡을 수 있냐 이거? 네 오오 자신감 좋아 이거 뭐한데 되게 빨리 오셨네요 형님 와 이걸 피해? 사기네 아니 아니 뽀삐가 호응을 이상합니다 아니 죽고 올라가는데 없습니다 뽀삐가 노만알아서 이거 어 카타오네 와드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반응이 왜이래 니 뒤로좀 빼봐 안나오죠 쟤? 쟤? 안보여가지고 아마 아 개소네야 아 동선 개상비야 이거 아 탑안가 아 아 이거 라인 다 만들어놨더니 이거 야 그래도 미드도 BCS 포기하고 간거다 이거 네네네 내려갈 수 있어요 저 저기요 쫌 이쪽좀 봐줄래? 어 뭐야 나이스다 궁 뺀다 궁 빼고 들어가도돼요? 나이스아 짜오짜오짜오까지 짜오까지 이게바로 와드의 효과 아하 창이이이 이게 바로 와드의 효과인데 이게 바로 와드의 힘이지 이따 블루 빼먹자 이따 블루 빼먹고 아이 눕대 짤모 뭐야 이거 어! 아! 아깝다 아아 실습 아아 실습 전향한 니랑 화면은 항상 이런거 조심해야돼 진짜 조심이란 표현을 써야된다 이새끼 아까만 하는거 보소 자 괜찮죠 일단 우리 정글 전부 다 쓸어주면 이거 9랩 되요 9랩 집까지 말고 반따라 지금부터 이다리의 사기성이 나옵니다 템티를 또 바꿨죠 리치베인 갑니다 이제부터 다 밟아죽여 그 표현이 맞아 다 밟아죽여 다 밟아죽여 나 지금 못가니까 사려봐 네 나 지금 정글 먹어야 돼 이번에는 차라리 걸려야돼 안달아 하하하하 케이 부들부들 귀엽네요 케이 아 안드네 1300원 아깝다 신발까지 사가죠 아 불로앉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뭐하지 진짜 아 이거 바텀 큰일났네 이거 또 이즈리얼이어가지고 후방가면 못잡는데 내가 상대 이즈야? 아 개짜증나겠네 근데 이즈 킬 하나밖에 없네 어? 와아아아 카탈리나 카탈루이나 까비 이게 잘했는데 이거 중재가 있는데 케이 중재 있는데 저렇게 왜 들어갔지? 손해져 저거는 그쵸 약속대로 구렙 찍었다 자 이제부터 정글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밟아야돼 신짜오 CS 36개 내가 51개 끝났어 이제 이거 용가놔 아무도 없지 형님 이제 저랑 같이 저 텔포 다음번 돌아올때부터 바텀 같이 보죠 계속 바텀 갈 때 제가 텔각 잡을 테니까 보고 있지 미니맨 뭐야 이거 오 고고고 헬프 저 가요 가긴 가는데 아 빼야되요 나 풀 있는데 케이까지 어 이거 안되는데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오리 오리 오리궁만 오리궁인지 오리궁인지 케이 피랑 없긴 한데 네 가장 하세요 아깝네 일단 뭐 바드 오니까 뭐 좀 숨통 튀었구만 바드가 올라와줬네 어 갑자기 바드가 있더라고 탑 밑에 박혔네 내가 바로 쭉 올라갈게 네 쭉 간다 쭉 여기 와드 있거든 백무빙 어 안하네 아 까비 아 아깝다 까비까비 신짜오 아직도 이거 핑크 있네 아 끝났네 다 보이네 아 아 이거 뛰어오고 뛰어오고 싶은데 아 더럽게 비싸네 신짜오 간다니까 얘들아 바텀 뭐하냐 바텀 봐봐 저 테리 없어요 90조에요 아니 뛰고 줬는데 뭐하는거야 진짜 아 이거 웃기 찡 소리가 나 아 켄 라인클리어 좋고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죠 어 과감하게 들어가야돼 카타 잘 커서 우리 하나까지 끊었고 질거 같진 않다 우리가 조합도 좋아서 요즘에 이제 좀 과감하게 하지 내가 와 아 이거 뽀삐 마나우존도 이거 참 으아 케일 여기 다보여 초록와드 개사기야 이거 봐도 눈치 깐거 같은데 좀 땡겨서 먹으면 돼 어 야 픽 너무 튄다 잠깐만 안 움직여 케일 형님 저 텔포 25초에요 일단 오케이 케일 탑이고 케일은 거기 안갔고 야 뭔데 이거 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던졌구요 저거 먹어 나이스 아 아 아 좀 봐달라고 할 때 좀 봐주지 아 진짜 진작 이렇게 올 수 있을 거면서 와 터졌네 아니 올 수 있으면서 안 오는건 뭐야 대체 네 괜찮아요 아 이거 케일 빡치네 저거 와 바텀 진짜 그냥 바텀 근처로 가지 말자 와 토할 것 같다 진짜 뭐 5킬이야 어 이 벽 벽공당하면 반응 못하잖아요 형님들 중재 못써 집에 가라 갈 수 있을 때 케일아 다 아는데 이게 되겠냐 멍청아 자 일단 한 번 끊어주고요 저 친구 끊어야 돼 계속 지이 가는 깃발? 아 이제 텔 돌아오긴 했는데 음 요번에 손해 좀 받네 수현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용 오우씨 시 케일 아예 라인을 버렸네 근데 저런 플레이는 진짜 최악의 플레이예요 형님들은 절대 저러지 마세요 라인 다 버리고 가는거는 크아 이 맛에 이달리아 하는거 아닙니까 형님 그 정령 아 이 맛에 하는거지 진짜 나이스 나이스 형님 이거 미드 미러 제끼죠 형님 저 Energy 형님 그 이게 이 요 리 요리 작 Swan 날려보다 아까비 크흐 이만세 이달리하는거 아닙니까 이만세하는거 아닙니까 이만세하는거 아닙니까 물올랐습니다 요즘 많은걸 느꼈어 어제 이만세 안된다 정영 정영 저게사기네 깰 나이스 이만세하는거 아닙니니까 엄청 많이 밀었네 탑에 태탈라 했는데 공부한 보람있죠 비게이브 아 자 이러면서 또 카종 어 형님 나이스 그 뭐야 정령 그죠? 정령이기도 많이 챙겼구만 정령어도 좋았어 애들 다 보인다 계속 여기 여기 계속 다 봐라 그러니깐요 시야먹는거 괜찮은데요?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배웠잖아 나 이거 수강 들었잖아 이거 아 너무 좋더라 이거 니달리가 근데 적 정글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는 스킬이 있어서 그 벽 넘기로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게 초록화되있는거 없는거 차이가 너무 커 진짜로 초록강타 이게 사기다 요거 형님 이제 용 1분 20초고 이거 탑 압박 들어가자 돈 4천원 있어 아 집중가야 돈 4천원인데 집을 안보내네 와 잡았네 이거 풀없으면 무조건 잡았다 아 뭐해 뭐야 아 뭐하냐 진짜 아 그렇지 쓰레쉬 너의 능력을 쓰이마세 강하기 쉬워야돼 쓰레쉬는 아니 아 뽀피 진심 이거 챔프빨이지 약간 약간 챔프빨 있어 지금 아 여기 티어요? 여기 지금 플레오랑 지금 골드사두요 그냥 밀어 아 멍청하네 애들 진짜 과감하지 못해 사나이다 아 나 집가야된다니깐 나 집 4천5백원 있다니깐 가지마세요 형님 지금 2차타웜인데 아니 지금 4천5백원 있다니깐 아니 4천5백원 있다니깐 4천5백원 야 이거 니달리 있었으면 다 살아나가네 야 뭘 지금 다 살았네 빼는게 맞아 아니 무슨 씨 당황하게 만들지마 진짜 다 살았네 애들 잘하네 이게 맞아 이 새키 뭐야 아 형님들 이 새키들 이제 나 버리는 데였는데? 아 족맞았지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 와중에 카정치고 있네 카정을 워낙 많이 당하니깐 아 또 완벽한 무빙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썰에만 내지